박도식과 구치소에서 한방을 썼다는 남자야 내가 한번 만나보죠 회사님께서 건강히 예전만 못하십니다 회사일에 좀 더 신경 쓰셔야 할 겁니다 난 할 만큼 했어요 여기서 포기할래요 요즘 준이를 보는 채유란씨 눈에 다른게 보이던데 그런 준이를 버리고 도망가겠다 내가 잘못 봤나? 아 우리 엄마 냄새 맡고 싶다 뭐다? 토요일인데 오늘 괜찮아 나갈게 나도 니가 숨기고 있는걸 알아야겠어 니 부모님이 진짜 돌아가신건지 왜 이 집에 들어왔는지